랜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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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해요 랜프 지금부터 어떻게 안 가 근데 갱플 랜프 사이언사들은 도대체 이거 진짜 좋아? 왜 이따 줄게요? 갈까? 갈게요. 일단 패드 챙기고 잉, 자코코 저 사람 저 사람 왜 움직일까? 왜? 같이 들여. 물통을 왜 이따 놨어? 어떻게 좋아? 그냥 왜 이렇게 맞았어 형물을 왜 이따가? 왜 이따가? 왜 어따 놨어? 진짜 이런 바텀 대치구토가 나올 줄이야 무조건 잡겠다? 근데 세상에 무조건은 없어서 자 리신이 열심히 뛰어오고 있는데 코치! 개코! 데미지로 하단이! 이거는 데미지로 깊숙해! 이거 한 단 차이 체력도 그러네요 코치를 뺏습니다만 그쪽으로 넘어가면 다시 기다렸다가 한 번 더 잡았어요 블레버가 약간 데자뷰처럼 되게 적극적인거죠? 봐봐야 된다라는 생각 대단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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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고 반대쪽은요 거의 다 먹었습니다 이걸 스킬하면 피오라가 밀고 있어서 무조건 이득봐야 돼요 아 그렇군요 한 명이 없으니까 피오라가 사이드기 때문에 무조건 이득봐야 돼요 그리핀 그런지가 계속 왔다갔다 거의 다 보고싶은데 소나가 자꾸 그리고 잔여 명력도 승리해요 바턴도 밀려요 바턴 속도 엄청 빠릅니다 피오라 클라우드9이 일단 잡고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또 또 비벼서 이겼습니다 사업 깨면서 비벼서 이겼어 대단원 이렇게 비껴 비껴 합류를 했습니다 대단원으로 싸우려고 전멸 없지 그래서 그러면 전멸 공실라고 바이퍼 눈 더 깜짝 안한다 밀고 들어가요 쏘라 바이퍼 킥도 대박이었어요 지금 가렌이 진짜 세상 든든합니다 그리고 쏘드 만피 상태라 여유가 니꼬리스까지만 니꼬리스까지만 이제 죽어라 바이퍼 바이퍼 진짜 이거 계속 하는데요 가렌 왜 이게 대마시아이다 대박이다 대마시아 앞으로 더 나아오는 거 낮춰라 이 코 완벽하게 지금 전술적으로 찍어 누르는 거 같은데요 너도 잡혀도 많아요 하단 잡혀도 가이퍼가 있어요 가렌이 아주 가렌 유미가 든든합니다 넥서스 직접 넥서스 깨면서 이승잼을 신고를 해야겠죠 와블잡 하려고 바라봐 너 낙당이야 인마 너 낙당이라고 와 나 너무 잘해 미쳤다 아 아 빡세다 아 너무 힘들다 이거 이거 되게 좀 힘들어 같은데 이 순간이 없어서 한 벚궁이나 선악 선악 한 벚궁으로 선악 아 힘들다 초반에 쥐는 줄 알았어요 왜요? 네? 피오라를 막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피오라를 막더라고 아 아 아 어렵네요 하하하 하하하 진짜 정전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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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만했는데 엘리스트라서 문제 훌륭했는데 또마탐게 치기 힘들어요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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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